표정 왜이래? 얘 표정 왜이러는지 아시는 분 집 happens 님, 알바 안가세요? Gs에서 너 찾던데 울겨 Gs에서 너 찾아요 알바생이 사라졌어요 아, 얘 점장이야? 너 언제 점장으로 승진했어? 축하해 점장으로 승진했어? 어휴 축하해 이제 거기 그 팩이 되는 삼각김밥 먹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만 갖다줄래? 나도 하나만 먹게 표정 왜이래? 얘 표정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자 일 잘하고 있나? 한번 해볼까? 이거 얼마에요? 이거 얼마에요? 아니 아니 아니요 니들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살 거거든요 이거 얼마에요? 이 사람 또 왜이래? 이거 얼마에요? 이거 얼마에요?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이요 계산 해주실때까지 여기다 올려놓을거에요? 아 그랬어요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이거 제거에요 이거 제가 살거라고요 놓으세요 제가 살거에요 아 놓으세요 제가 살거라고요 이거 안파는거에요? 아 이거 안파는거에요? 이거 왜요? 왜 안팔아요? 이거 왜요? 아니 저 근데 이거 사고싶어요 저 이거 주세요 아 이거 주세요 빨리 계산해주세요 계산 계산해주세요 빨리 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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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계산 빨리 계산 계산 해주세요 계산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계산 해주세요 굶지 개 화났음 점장님 여기 점장님 화나셨음 이거 안파는 물건 내가 자꾸 산다고 해서 화났음 점장님 이거 계산해주세요 이거 얼마에요? 이거 저기요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에요? 아예 핥듯이지 마시고요 제가 산다니까요 이거 얼마에요? 이거 얼마죠? 저기요 저기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расnii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이거 할거에요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nineteen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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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 계세요 숨으신거 아니죠? 계산해주셔야 되는데 일하세요 일 일하세요 돈이 하나였구나 떨어집니까?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 일하세요 일하세요 알바생님 일하시라고요 일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해줘이